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저는 박영숙의 미래TV 채널과 AI 마인드보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2개 다. 구독 좋아요 뿅뿅 부탁드려요. 자 IAC AI 2025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IAC AI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제가 이사장이고 제가 대표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26년이 되면 지구촌의 모든 컨텐츠의 96%가 AI가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글 기사들도 그죠. 어떤 것은 전부 AI한테 물어가지고 합니다. AI한테 써줘. 한 가지 AI한테 하면은 홀루시네이션에서 완전히 틀린 증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클로우드 3.5 소넷 이게 지금 가장 비싼 거예요. 소넷에게 물어보고 거기다가 GPT-4O에게 물어보고 라마3 뭐 이런 거에다 물어보고 여러 군데다가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사를 올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IAC AI는 International Agency Copyrights for AI. AI가 이제 사람은 AI한테 지식재산권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여야 하는데 AI한테 주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96%의 컨텐츠가 AI가 쓰게 되면 사람이 주지는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AI가 AI에게 지식재산권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게 International Agency Copyrights for AI입니다. IAC AI가 이게 국제 AI 인권 지식재산권 관리협회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기정통구에서 허락이 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전 세계 96%의 AI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IAC AI에 와서 ISO나 뭐처럼 인정서를 받아요. 인정서를 접수할 때 1원, 2원, 10원 쭉 떨어뜨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IAC AI에게 약간의 서비스 차지, 돈을 내고 우리가 이걸 관리하게 되고 제일 먼저 국제기구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5천년, 몇 천만 년 먹고 살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게 돈을 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엄청 이 생각을 사람들이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여기에 투피살리바, 그리고 AI 관련되어 있는 벵글셀에서 UN 미래 포럼 쫙 외국인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당신의 기업은 AI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가 AI 마인드봇 회사가 그리고 IAC AI라는 회사가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그런데 누가 와서 연사로 오느냐 하면은 J3D, J3D AI 회사입니다. CEO가 입YIP라고 입이 한국에 입하고,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선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다보스 포럼에 한국 사람으로서 초청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보스 포럼을 관리하는 파트너예요. 포럼 자체 행사를 다보스 포럼 한 세션에 한국에서 자신의 기업, 자신의 제품, 자신의 서비스, 자신의 솔루션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거나 엄청나게 다보스 포럼에서 가서 자기가 무대 위에 서가지고 자 우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이죠. 자 우리 애플은 말이죠. 자 우리 오픈 AI는 말이죠.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도 자 AI 마인드봇 회사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삼성은 자 우리 하이닉스는 뭐 이런 식으로 세션에 참석할 사람을 구합니다. J3D 회사는 AI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회사로 각 기업의 니즈를 AI로 다 풀어줍니다. 특히 J3D AI 플랫폼은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그래프 분석,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AI 회사예요. 인공지능 회사로 우선에는 뭐 동분하게 사이버 위협을 감지 분석해 주고요. 또 미국 국방부, 나토, 유럽연합 뭐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다보스포름하고도 계약을 체결해서 다보스포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니즈를 다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개념 제목은 당신의 기업은 AI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이게 세미나 개최해고요. 여기에 IAC AI 주최자는 IAC AI, 그 다음에 AI 마인드봇 주최입니다. 주최고 연사는 입타이디에프타입니다. 입타이디에프타. 이 여자가 태어나기는 베트남에서 태어났는데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시민이고 미국 시민입니다. 이 여자가 파운더, CEO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윤철 전 기획조정실장, 박영승, 이래포럼 등이 발제를 하고요. 자, 행사 장소는 아이브스 2층 회의실입니다. 이게 우림센터 2층에 우림이비지센터 2층 성동구 있습니다. 주제는 AI 시대의 기업의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2025년 다보스 포럼,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 갈 사람 나와라. 이런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 갈 사람 나와라. 이런 주제랍니다. 한국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위원회는 AI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 AI특위라고 그래요. AI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에서 AI특위를 만들었는데 AI특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지금 IAC AI 미래학자,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거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뺏겼어요. 저희 거를 뺏겼는지 뭐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범정부 AI 지식 정치, AI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주요 역할 중에 AI 지식 창출과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R&D하고 뭐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다. 그리고 AI 전문가를 만들겠다.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6월 16일 날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 정부가 제가 만든 IAC AI를 참조하여 AI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J3DAI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감지,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다보스포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실시간 컨퍼런스를 분석해줘요. 컨퍼런스에 발표한 사람, 토론한 사람, 네트워킹 세션 실시간으로 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빨리 파악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관심사, 자기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주고 서로서로 연결해줘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이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런 것을 AI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J3DAI입니다. J3DAI는 앞으로 저하고 많은 역할을 같이 할 건데 J3DAI도 UN 미래 포럼의 멤버예요. 자, J3DAI 회사는 에스토니아에 있고요. 미국의 팔로알토에 있고요. 활동은 인공지능 기반 위험 감지 플랫폼 그 다음에 사이버 위험 관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주고 사이버 위험을 평가해주고 이 사람이 돈을 뭐로 받냐면 전 세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고요.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요. 정부, 그 다음에 국제기구하고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설립된, 에스토니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지만 팔로알토에 이미 진출해 있고 잘 나가고 있다. 얘가 지금 YIP입니다. YIP 이름이 베트남 이름이라 아주 어려워요. YIP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YIP 타이디에프타 YIP 타이디에프타입니다. YIP 타이디에프타 여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성 AI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런 행사도 하고 강연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YIP 타이디에프타 자, 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파나마에 갔어요. 파나마에 가서 파나마에 AGI 행사에 갔습니다. 2024년 그래서 파나마에서 여기에 지금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의 세션이에요. 여기 세션에 쫙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오른쪽에 이 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벤고르철의 사모님입니다. 벤고르철 사모님. 여기 제가 있고요. 이 사람이 YIP 타이디에프타예요.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의 또 여성 CEO입니다. AI 여성 CEO 이런 행사에 같이 참석했고요. 이 사람하고 또 여기하고 이제 부부이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매일 같이 다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케빈입니다. 케빈. 바랜드인데 케빈 바랜드 남자친구 또는 남편. 모르겠어요. 물어봐야지 이번에. 케빈하고 같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케빈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D 그죠. J3D AI 회사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 요거가 지금 시스트 AI 인 3R 이라는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참고한다라는 행사를 한 거예요. 행사를 굉장히 뭐 엄정하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행사해서 여기에 각 분야의 여성들이 참석해서 그죠. 실험 환경 학습 공유 활기 작업 포용한 커뮤니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서밋 그죠. 일정의 2월 21일, 23일에서 독일의 크립토 캐슬. 독일에 제가 그냥 무료로 초청을 받았는데 못 갔어요. 독일의 캐슬입니다. 이제 성곽인데. 천나게 고성곽, 성에서 행사를 했어요. 지속가능한 그죠. 여성 주도의 초대 전용 AI 모임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아우 여기 있네. 여기 캐슬에서 성곽 전체를 행사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라는 거를 여기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여자들이 AI 하는 여자들이 같이 모이고 있다.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그죠. EFYIP, 이 타이디엔타, 디에프타가 한국에 와서 AI 마인드봇 회사하고 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세미나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 AI 넷에서 그죠. IAC AI 이 글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지금요. 지금 IBS 2000 회의실에서 합니다. 이거는 성동구 광나루로 6길 35 있는데 내부에서 IBS를 딱 치면은 그냥 주소 제일 밑에 가면은 딱 나와요. 그리고 이메일은 unfuturesgmail.com으로 하셔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면 꼭 성동구 IBS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EFYIP란 아주 똑똑한 여성 AI 전문가입니다. AI 개발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